안녕! 말벌을 접어볼까요? 말벌은 큰 벌이라는 뜻이에요. 말벌의 치매는 독이 있으니 조심해야해요. 색종이 한장을 준비하시고 삼각형으로 접어 표시선을 만들어요. 중심선에 맞춰 안을 접어요. 아래쪽도 중심선에 맞춰요. 안으로 접어요. 아래쪽도 중심선에 맞춰요. 아래쪽도 중심선에 맞춰요. 아래쪽을 바깥으로 꺼내요. 아래쪽을 바깥으로 꺼내요. 이런 모습이 되도록 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잡아요 반대 방향으로 접으면서 눌러 접어요 반대 방향으로 접을 넣어 벌리며 손을 넣어 벌리며 손을 넣어 벌리며 손을 넣어 벌리며 손을 넣어 벌리며 으 반대쪽도 똑같이 해요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서 봐요 뒤로 넘기면서 어 눌러서 봐요 으 양 옆을 뒤로 져 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우외를 이 선에 맞춰 안으로 접었다 아 아 바깥으로 접음을 쳐봐요 계단 접기를 하는 거에요 으 으 으 으 으 아래도 이 선에 맞춰 안으로 접었다 바깥 틀어서 봐요 아래는 이 보다 좀 짧게 잡아요 으 으 으 으 으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요 으 으 아래 부분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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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렁 눌러 저봐요 앞에서 봤을 때 요 모습 요 삼각형 이 안으로 들어가게 접는 거예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위에도 요 삼각형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잡아요 어 손을 넣어 벌리며 눌러 잡아요 손을 넣어 걸리며 어 눌러 접어요 위의 를 아래로 내려 잡고 아 밑에는 조금만 위로 올려 접어요 아 아 뒤집으면 아 말벌이 완성되었습니다 아